주식 시장에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요소다. 첫 번째 요소는 돈이다. 주식 시장에서 돈이란 산소 또는 차를 움직이는 휘발유 같은 것이다. 돈이 없으면 제 아무리 미래 전망이 좋고 평화가 지속되어 경기가 좋더라도 주식 거래가 활발해질 수 없다. 수중에 있는 돈이 없으니 당연히 주식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돈은 주식 시장의 액기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은 돈만 있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두 번째 요소는 심리다. 여론의 투자 심리가 부정적이어서 어느 누구도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없다. 돈과 심리 긍정적이어야만 시세가 오른다. 반대로 두 요소가 부정적이면 떨어진다. 한 요소는 긍정적이지만 다른 한 요소가 부정적이면 트렌드가 중화되어 커다란 동요가 없고 재미도 없는 주식 시장이 이어진다. 바로 여기에서 나이 신념이 된 공식이 탄생했는데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돈, 라스, 심리는 트렌드.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야입니다. 이 책은 유럽 증권계의 위대한 유산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최후의 역작입니다. 이번에 22주년 특별 기념판으로 양장판이 나와서 다시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표지만 바뀌었는지 알았는데 번역하신 분도 바뀌어서 내용도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근로소득이 아닌 자본소득만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 최종 꿈일 것 같습니다. 즉,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큰 돈을 버는 것이죠.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18세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93세의 나이까지 전 세계에 걸쳐 거의 모든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였다고 합니다. 2차 대전에서 패전국이 된 이탈리아 자동차 회사 이소타 프라치니의 주식을 150 리라에 매수를 해서 1500 리라에 매도해서 10배의 수익을 올렸고요. 2차 대전에서 패전국이 된 독일의 국채를 매수해서 140배 시세 차익 그리고 엔러시아 제국 국채를 매수해서 6000배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이러한 뛰어난 투자 성과를 이루게 해주었을까요?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 책에서 증권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한 4가지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과매수 시장인지 아니면 과매도 시장인지를 판단해서 적절한 시기에 매수 매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이것을 이 책에서 코스톨라니는 코스톨라니의 달걀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어서 평생 부자로 사는데 너무나 필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심리학 당신은 부하내동파인가 소심파인가 나는 증권투자자를 부하내동파와 소심파 두 부류로 분류한다. 소심파는 말 그대로 장기투자자와 단기투자자 즉 투자자를 지칭한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들은 증권시장의 승자에 속한다. 그들이 수익을 내는 경우는 부하내동파의 덕일 때가 많다. 앞서 소개한 증권을 가지고 노는 게임꾼들이 부하내동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부하내동파와 소심파의 차이는 무엇일까? 소심파는 과거 프로이센의 몰특의 원수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 네 가지란 돈, 생각, 인내, 그리고 행운을 의미한다. 증권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한 네 가지 요소 1. 돈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그가 보유한 재산의 규모로 결정되지 않는다. 내 정의를 말하자면 돈이 있다는 것은 온전한 자기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채가 없음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 뒤에는 빚을 내서 투자해 마진코를 당해서 손해를 보고 상승장에 투자를 못한 사례와 빚을 내서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주가 폭락에도 걱정 없이 주식을 보유해서 결국 손해를 안 보고 이익을 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차례의 경험을 통해 내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 이 생각. 지식으로 거래하는 주식 투자자는 자신만의 생각이 있다. 그것이 옳든 그래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가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심사숙고하는 동시에 상상력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신뢰해야 한다. 전략을 세웠다면 친구나 여론, 일상생활 등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제 아무리 천재적인 사고를 지녔더라도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나는 몰트계가 언급한 네 가지 요소에 신념이라는 요소를 추가하고 싶다. 때로는 이 생각을 상상력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예컨대 나는 차르시대의 러시아 채권과 독일의 채권을 이야기하며 투자자에게 있어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나는 아인슈타인이 남긴 명언에 절대적으로 찬성한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 뒤에는 파산 직전의 자동차 회사에 상상력을 동원하여 투자해서 10배 수익을 얻은 사례가 나옵니다. 3. 인내 증권거래소에서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돈을 버는 것이다. 라고 나이가 지긋한 프랑크프루트의 어느 증권거래인이 말한 바 있다. 그 말은 옳다. 아마도 인내는 증권거래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인내는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실수를 줄여준다.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증권거래소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한다. 투자에 있어서 인내에 대한 나의 생각은 투자를 통해서 번 돈은 고통의 결과물이다. 처음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나중에 돈이 생긴다 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항상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전개되다가 마지막이 되어서야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진다. 투자의 근거가 되는 분석이 맞다면, 그러니까 올바른 전제에서 시작되었다면 그 투자는 성과를 볼 것이다. 언제? 그것은 사건들, 뉴스, 트렌드 등 한마디로 계산할 수 없는 요소들이 그때의 근본적인 사실을 어떻게 덮어버리는지에 달려있다. 투자라는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면 모든 것이 시간 문제다. 하지만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그 사이에 벌어지는 폭풍과 악천후를 버텨낼 인내와 정신력이 부족하다. 시세가 하락하면 심리적 혼란에 빠져 보유한 모든 주식을 팔아버린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최근의 폭락 사태에서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4. 행운. 물론 투자자에게는 행운도 중요하다. 전직, 자연재해, 정치적 혼란, 새로운 발명, 사기 등 온갖 요소들이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를 결정하는 밑바탕이 되었던 기본 전제 조건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소심파 투자에게는 앞서 언급한 돈, 생각, 인내 이외의 네 번째인 행운도 필요하다.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그대로 부하 내동파 투자자가 되어버린다. 돈이 없거나 심지어 빚이 있는 투자자는 인내할 여력이 없다. 항상 그렇듯 처음에는 모든 것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고 시세가 예측과 다르게 변하면 그 즉시 포지션을 바꿀 수밖에 없다. 나중에 시장이 그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순간이 오더라도 말이다. 자신만의 생각이 없으면 전략도 세울 수 없다. 그런 경우 감정적으로 대세를 따르는 경향을 보임으로 인내를 갖출 수 없다. 이런 투자자는 남들이 파는 대로 따라 팔고 사는 대로 따라 산다. 인내가 없는 투자자에게는 돈과 생각 역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다리지 못하는 그는 미처 생각을 실현시키기 전에 아주 작은 문제만 등장해도 거기에 휩쓸려 손실을 피하지 못한다. 투자자에게 계속 행운이 따르지 않으면 언젠가는 자신에 대한 신뢰와 생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인내마저 없어진다. 주식시장이 호재성 혹은 악재성 정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오롯이 증권이 소심파 투자자의 수중에 있는가 아니면 부하내동파 투자자의 수중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달려 있다. 증권이 부하내동파의 수중에 있으면 시장에 특별한 호재가 있어도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나쁜 소식에는 붕괴가 올 만큼 즉각적으로 동요된다. 또한 반대로 소심파 투자자들이 증권의 다수를 보유하고 있으면 호재성 소식은 매우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반면 나쁜 소식에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나는 전자를 과메소 시장, 후자를 과메도 시장이라고 부른다. 자 이제는 너무나 유명한 코스톨라니의 달걀인데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무조건 이 파트는 들으시길 바라고요. 시간 날 때마다 가끔씩 반복해서 들으시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시장이 과메소 상태인지 아니면 과메도 상태인지 판단하려면 우선 주식시장의 상승운동과 하강운동의 해부도를 이해해야 한다. 주식시장에서 이 두 가지 운동은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짝임으로 같이 살펴봐야 한다. 하강운동의 끝을 파악하지 못하면 상승운동의 시작도 알아차릴 수 없다. 나의 경험에 따르면 투자시장의 강세장과 약세장은 크게 세 가지 국면으로 구분된다. 1. 조정국면 2. 적응국면 혹은 동행국면 3. 과장국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국면이 위아래로 오르내리며 나타나기 때문에 원형으로 그려볼 수 있는데 이 원형의 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그림이 그 유명한 코스톨라니의 달걀입니다. 즉 시장이 A1 국면이면 조정국면 거래량도 적고 주식소유자의 수도 적다. A2면은 동행국면 거래량과 주식소유자의 수가 늘어난다. A3은 과장국면 거래량이 폭증하고 주식소유자의 수도 증가하여 X에서 최고점을 찍는다. B1은 조정국면 거래량이 감소하고 주식소유자의 수가 서서히 줄어든다. B2는 동행국면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주식소유자의 수는 계속 줄어든다. B3는 과장국면 거래량은 폭증하지만 주식소유자의 수는 감소하여 Y에서 최저점을 찍는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A1 국면과 B3 국면에 이르면 매수한다. 그리고 A2 국면에서는 기다리거나 보유한 주식을 계속 유지한다. A3 국면과 B1 국면에 이르면 매도한다. B2 국면에 이르면 기다리거나 현금을 보유한다입니다. 이것만 잘 따르면 돈을 잃을 수가 없고 큰 돈을 벌 수 있겠죠. 1982년에서 1987년 8월까지 강세장과 그 이후 이어진 1987년 8월부터 10월까지 약세장을 예로 들어 하나의 완전한 증권시장 사이클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 사이클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좀 자세히 볼 거고요. 2019년부터 현재까지의 시장의 흐름도 이것과 유사하게 흘러왔기 때문에 거기에 빗대어서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82년 우리는 원형의 최저점, 즉 과장 국면의 끝에 위치해 있었다. 이미 1년이 넘도록 시세는 바닥을 기고 있었다. 이 극심한 위기에 당시 비즈니스 위크의 표지에는 주식의 죽음이라는 헤드라인이 등장하기까지 했다. 어느 누구도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금, 부동산 등 모든 종류의 육가물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 그 기사의 주요 골자였다. 이런 상황 설명이 그렇게 틀린 것만은 아니었다. 인플레이션 지수는 육가 급등으로 두 자리대로 치솟았고 그 시절 누구나 화폐 절하의 위험에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다. 하지만 이 설명이 완전히 옳다고도 할 수 없다. 증권 시장에서 절반의 진실은 이미 완전한 거짓말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아무도 더는 주식을 원하지 않는다는 기사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에서는 날마다 5천만 주식 거래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시 말해 누군가가 5천만 주를 팔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5천만 주를 샀다는 의미였다. 증권 거래소에서 매수와 매도는 동시에 일어난다. 그렇지 않으면 거래량이나 주가란 말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다 혹은 아무도 팔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주식 논평에서 가장 어리석은 말이다. 그런데 그토록 불투명했던 1982년의 주식시장에서 5천만 주나 사들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당연히 소심파 투자자들이었다. 그들은 뉴스에서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덤핑가로 주식을 산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상승운동의 제1군면인 조정군면이 시작되는 것이다. 최화로 떨어진 주가는 조정군면 시기를 거치면서 적은 거래량 속에서도 어느 정도 현실적이고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때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소심파 투자자들이다. 1982년 말 돈이라는 요소가 긍정적으로 돌아서면서 금융시장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인플레이션을 막으려 내건 고금리 정책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금리 정책의 고삐를 다소 느슨하게 풀자 장기 금리가 인하된 것이다. 그 후 경제와 정치 상황은 점차 회복되었다. 미국이라는 거인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레이건은 그런 미국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었고 미국인들에게 자신감을 되돌려주었다. 이 시기에 시장은 내가 동행국면이라고 이름 붙인 두 번째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이 시기의 주가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건들과 평행선을 이루며 가볍게 동반 상승했다. 상황이 좋으면 주가도 올라갔고 상황이 나쁘면 주가도 다시 하락했다. 1980년대 중반의 상황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마침내 국제 유가가 하락한 것이다. 서구 사회를 심각한 에너지 위기로 몰아다녔던 오페크의 힘이 약화되었다. 인플레이션 지수가 거의 0으로 떨어졌고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이었던 폴 볼컨은 계속 금리를 인하했다. 경제는 왕성한 성장률을 보였고 세제개혁으로 기업의 수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로써 10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됐다.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주가는 상승했고 이는 다시 매수자들을 자극했다. 동행 국면 시기인 두 번째 국면의 매수자를 나는 혼혈하라고 부른다. 그들은 반은 소심파 투자이면서 반은 부하 내동파 투자자의 성향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미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으며 시세 상승을 알아차릴 만큼의 판단력을 보유하고 있어 적시에 주식을 매수하고 올라탈조라는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매수는 주가를 계속 상승시킨다. 이 두 번째 국면의 단계에 다다르면 연이어 벌어지는 긍정적인 사건들로 인해 자동적으로 그 다음 단계인 제3국면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위험이 있다. 이 세 번째 국면이 바로 부하 내동파 투자자들이 매수에 참여하는 시기다. 거래량이 늘어나며 주가는 시간 단위로 상승한다. 여기에 시세와 고조된 분위기가 서로를 자극하며 이미 오른 주가가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그 분위기가 다시 주가를 상승시킨다. 여기에는 사실 큰 의미가 없으며 오직 대중의 흥분만이 이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한때 아주 열정적인 투자자였지만 런던 공항 때 전 재산을 날려버린 아이장 뉴턴 경은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천체 운동은 센티미터와 초단위로 측정할 수 있지만 정신나간 군중이 시세를 어떻게 끌고 갈지는 도무지 알 길이 없다. 그렇게 1987년 초에 이르러 시장은 세 번째 국면, 즉 과장 국면에 들어섰다. 주가가 약 200%까지 오르는 상승장에 5년간 이어진 매수세는 수많은 일반 대중주를 매료시키며 증시로 끌어들였다. 1980년에서 1982년 사이에 낮은 시세에 황급히 주식을 팔아버리고 육가물에 투자했던 부하내동파 투자자들이 이제 다시 주식시장에 입성하려고 기웃거렸다. 언론은 대규모 주식 상승장에 대해 연일 보도하고 사교 모임에서 주식이 가장 핫한 이슈로 거론될 때마다 그들은 주식을 살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친구들이 주식 투자로 수익을 냈다고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부하내동파 투자자들은 어떻게든 그 일원이 되고 싶어했다. 그렇게 그들은 정신없이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간 주식을 전부 매수했다. 그들은 아직 눈에 띄지 않거나 저평가된 주식에는 손도 대지 않았고 친구들이 큰 돈을 번 주식에만 몰두했다. 다시 말해 지금 유행인 주식만 사들인 것이다. 그러면 누가 이 부하내동파 투자자들에게 기록적인 값의 주식을 파는 것일까? 당연히 주가가 낮을 때 주식을 매수해둔 소심파 투자자들이다. 이 부분의 내용이 최근에 2, 3년간 일어났던 주식시장과 너무나 닮아있어서 참 이 책을 읽으면서 감탄했습니다. 과장 국면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고 돈이라는 요소가 긍정적이 난 상승장 역시 계속 이어진다. 이 국면은 모든 주식이 소심파 투자자의 손에서 부하내동파 투자자에게로 넘어가면서 끝이 난다. 그 결과 부하내동파 투자자들이 수중에는 돈이 사라지고 신용구매까지 감행하며 매수한 증건만이 가득해진다. 현금은 소심파 투자자들에게 넘어간 뒤다. 이때부터 부하내동파 투자자는 그들이 산 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의 주식을 살 투자자들 기다리지만 그럴 사람은 없다. 이제 현금으로 만든 돈방석 위에 앉은 소심파 투자자는 그 시세에서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다. 여기에 돈이라는 요소까지 부정적으로 바뀌면 주식시장의 붕괴는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1987년의 한 강연에서 당시 너무 많은 주식이 부하내동파 투자자의 손에 있다고 판단한 내가 주식시장의 과잉 열기에 대해 경고하자 한 청년이 내게 도전적으로 질문했다. 코스톨라니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현재 주식의 90%가 펀드매니저와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서 거래되고 있는데 그럼 그들이 부하내동파 투자자라는 건가요? 그 질문에 대한 내답은 간단했다. 물론 그들도 부하내동파 투자자요. 그들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도 아니면서 대중의 뒤를 쫓아다니며 대중처럼 행동하고 있어 생각도 인내도 없이 말이요. 허황된 기쁨에 빠진 부하내동파 투자자들은 당시 돈이라는 요소가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지금까지 팽창한 통화량이 바로 지난 몇 해 동안 이어진 강세장의 원동력이었다. 그 사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앨런 그린스퍼는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해방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그래서 1987년 연초부터 그의 여름까지 여러 차례 금리를 인상했다. 자금 시장에서는 장기 채권의 이자율이 2% 정도 상승했다. 8월이 되자 다우존스 지수는 2725포인트에서 더 버티지 못했다. 그렇게 시장은 하강운동의 첫 번째 국면인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새로운 매수자가 없었으므로 약간의 매도 계약만으로도 시세가 하락했다. 8월부터 10월 사이에는 시세가 서서히 떨어졌다. 주식 투자자들은 점점 예민해졌고 계속 추락하는 시세에 더 많은 매도 신청이 이어졌다. 10월 중순이 되자 주식 시장은 동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미국과 독일 간의 긴장감이 흘렀다. 미국은 유럽 특히 독일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었고 독일에게 국내 경기를 활성화해서 미국 상품을 유럽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시세가 100포인트씩 떨어졌다. 이는 당시 시가총액의 4%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시장 분위기는 극도로 예민해졌고 긴장감이 가득했다. 그 주말에 당시 미국의 재무장관 제임스 베이커가 독일 연방은행 총재에게 금리 인하로 내수시장 활성화를 장려하지 않는다면 달러를 더 떨어뜨리겠다고 위협하자 시장은 하강운동의 세 번째 국면 즉 과장 국면으로 들어섰다. 시장에는 비관주의가 팽배했고 이는 다시 가격을 압박하여 시세가 가을날이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졌다. 이러한 마지막 국면의 약세장 흐름은 대개 심리적 전기충격을 받고 정신을 차려서 어느 방향이든 이 악순환 고리를 끊고 나올 때까지 이어진다. 방향을 반대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도 전기충격이 없으면 시세는 나날이 곤두박질 친다. 10월 19일까지 전기충격은 없었다. 10월 19일이 되자 포지션의 강제 해지가 시작되었고 그에 따라 s&p500 선물 시세도 바닥을 치기 시작했다. 연이은 시세 하락에 추가 증거금 요구가 빗발치면서 강제 해지가 이어졌고 그것은 또 다른 시세 하락을 불러왔다. 이 눈사태는 더는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골든보이들은 월스트리트에서 차지하고 있는 주식 포지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선물 계약을 매도했다. 보유한 주식 포지션을 전부 매도하느니 차라리 비용이 저렴한 선물 계약을 공매도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고 빠르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전략은 지금까지도 젊은 머니 매니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방법으로 그들은 이것을 포트폴리오 보험이라고 부른다. 포트폴리오 보험에 따른 매도는 시장을 계속 하락시켰다. 그 사이 지수 차익거리는 당연히 성행 중이었다. 선물 시장은 현물 시장에 비해 계속 하락했다. 그에 따라 월스트리트에서는 매도가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는 매수가 이어졌다. 그렇지만 이러한 선물 매수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강제 해지로 인해 생긴 지수 선물 시장의 시세 하락을 멈추지는 못했다. 모두가 문 하나로 전부 빠져나가려는 셈이었다. 마치 화재가 난 영화 상영관에서 모두가 하나뿐인 비상구로 우르르 몰려드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불이 나지 않았어도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게 된다. 우연찮게도 10월 19일에 나는 브로커와 함께 있었는데 그의 전화기가 실수 없이 울렸다.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온 고객들은 평소와는 다른 주문을 했다. 얼마 전 주가 상승기에 합류한 부하내동파 투자자들이 주문은 단 하나였다. 전부 팔아주시오. 증권거래소가 폐장되는 오후 4시가 되자 다우존스 지수는 508포인트가 하락한 채로 마감되었다. 시장이 폭락한 것이다. 그렇다면 1987년 10월 19일 이 말도 안 되는 덤핑 가격에 주식을 산 사람은 누구였을까? 바로 소심파 투자자들이다. 당연하지 않은가? 그들은 수중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더러 인내력까지 갖추고 있었다. 이와 달리 부하내동파 투자자들은 주식을 덤핑 가격에 던져놓고는 자신이 입은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보통 그럴 때 사람들은 희생양을 찾는다. 원래 주식 투자자들은 추익을 얻으면 그것이 자기 자신이 이루어낸 성과라 하고 손실을 보면 항상 남의 탓을 안다. 책임을 지울 희생양은 곧바로 정해졌다. 다름 아닌 프로그램 매매를 주도하던 컴퓨터였다. 어쨌거나 제임스 베이커의 말이 옳았든 그렇지 않았든 그것은 바람이 잔뜩 들어간 풍선을 바늘로 찌른 격이 되었고 증권거래소는 무너졌다. 그것은 내가 예견했던 바였다. 주식이 소심파 투자자들이 손에 있었다면 베이커의 발언은 증권거래소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나를 놀라게 했던 사실은 제3국면이 단 하루 만에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시세가 무려 22% 혹은 그 이상 폭락하는 경험이야 여러 번 겪었지만 이런 속도는 아니었다. 1987년에 나는 매수자의 입장이 아니었고 현금도 보유하고 있었던 터라 마음이 매우 편한 상태였다. 더욱이 대규모 폭락을 예견하고 몇몇 주식은 매도한 뒤이기도 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그럴 줄 알았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내게는 증거가 있다. 나는 지금까지 30여 년간 캐피탈지에 칼럼을 기구하고 있는데 9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에 발행된 10월호에는 다음과 같은 내글이 실려 있다. 월스트리트 또한 일방통행로가 아니다. 그러므로 폭락은 이미 예정된 일이다. 이를 두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폭락 사태는 언젠가는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자들은 내가 그런 위험을 감지했기에 그러한 경고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당시 내 수중에는 현금이 있었다. 그로부터 주가 폭락이 오기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은 것이 내게는 큰 행운이었다. 그 시기만큼은 나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숙련된 내 코가 파산의 냄새를 감지했던 것이다. 증시가 폭락한 바로 다음 날이었음에도 내가 그렇게 낙관적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이 한 말 덕분이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경제 및 금융시장의 지원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금 유동성을 늘릴 계획입니다. 그 말로 나는 위기가 이미 해결된 것이라 판단했다. 1929년의 대공황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린스펀의 발언은 소심파 투자자들에게 다시 증시에 신입하라는 신호가 되었다. 돈이라는 요소가 다시 긍정적으로 돌아선 만큼 다음 호황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여기까지 한 사이클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붐과 주가 폭락. 불리할 수 없는 한 쌍. 1982년과 1987년 사이에 있었던 증권시장의 변동은 사이클 순환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예는 오랜 시간에 걸쳐 수없이 많이 있어 왔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원자재든 혹은 부동산이든 증권시장의 모든 사이클은 동일한 패턴으로 움직인다. 과장 국면에 나타나는 상승운동 및 하강운동은 두려움과 무모함 사이에서 춤을 추는 인간의 심리를 비춰준다. 붐과 주가 폭락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한 쌍이고 하나가 없는 다른 하나는 절대 떠올릴 수 없다. 경기가 호황에 접어들면 붐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선가 등장한 바늘에 찔려 터져버린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며 영원 불변의 법칙이다. 붐 없이는 폭락도 없고 또 폭락 없이는 붐도 없다. 400여 년에 이르는 주식시장의 역사는 붐과 폭락이 끊임없이 반복되며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그 중 대부분은 사람들이 기억에서 잊혀졌지만 일부는 세상을 변화시켰고 역사서에도 기록되기도 했다. 참 이러한 현상이 계속 순환되는 게 아무래도 사람의 심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공 전략은 현재의 경제순환과 반대로 하는 것. 순환하는 주식시장의 사이클에서 투자자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대유행과 이어진 경제위기를 참고하면 이 질문에 답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투자자는 소심파에 속해야 하고 현대경제순환과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강운동의 과장기인 제3국면에 이르러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놀라거나 동요하지 말고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과거 부다페스트 곡물거래소의 경험 많은 거래인들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밀 가격이 떨어질 때 밀을 보유하고 있지 않던 사람은 밀 가격이 오를 때에도 밀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주식시장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상승운동의 제1국면에서는 이미 최저점을 넘어섰기에 추가 매수가 필요하다. 제2국면에서는 수동적인 관망자로서 주가의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제3국면에 접어들어 화랑기가 찾아왔을 때 미련 없이 시장에서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이 기술의 핵심은 현재 시장이 어느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숙련된 투자자는 이것을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손끝으로 느낀다. 어디에나 적용 가능한 만능 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투자가 그렇게 간단했더라면 누구나 주식시장에서 생활비를 벌고 있을 것이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이른바 촉이라고 불리는 그것은 오직 경험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손끝으로 목욕물의 온도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온도의 물로 목욕해본 노련한 투자자일지라도 틀릴 수 있다. 이런 실수는 투자의 필수적인 경험을 쌓는 데 필요하며 각종 징후와 증상, 신호를 알아채고 과잉매수 또는 과잉매도가 일어난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악재에도 시장이 위축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장이 과잉매도 상태이며 곧 바닥에 이른다는 징후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주식은 이미 소심파 투자자의 수중에 있는데 그들은 이러한 악재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들만의 비전이 있고 호환기가 올 거라는 믿음과 더불어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했기에 지금보다 나은 뉴스가 들릴 때까지 차분히 기다릴 인내심이 있다. 반대로 시장이 호재성 소식에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과잉매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시장이 최고점 근처에 다다랐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주식은 주로 부하내동파 투자자들이 수중에 있으며 그들은 좋은 소식이 들려와도 추가 매수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자본을 보유한 소심파 투자자들은 주식의 값이 너무 오른 탓에 더 이상 사려고 하지 않는다. 또 다른 지표는 바로 거래량이다. 시세가 하락하면 일시적으로는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이는 많은 주식이 부하내동파의 손에서 소심파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부하내동파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전부 다 팔아서 확신이 넘치는 소심파 투자자들이 금고해 모든 주식이 쌓일 수도 있다. 이런 주식들은 각자의 은신처에 숨죽이고 있다가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시장에 등장한다. 다시 말해 거래량이 증가하는데도 주가가 계속 하락한다면 그것은 다음 상승 운동 국면이 시작될 때가 가까워졌다는 징조인 것이다. 이때 일어나는 주가 폭락은 대체로 실제 가치 하락이라기보다 대중의 히스테리 때문이거나 주식 소유자들이 보유한 모든 주식을 매도하면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제3국면인 하강운동의 과장기다. 이 시기에 부하내동파 투자자는 우량주든 가치주든 상관없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아버린다. 오랜 기간 거래량이 적은데도 시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이것은 시장에 좋지 않은 징조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주식이 대부분 부하내동파의 손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시장의 회복을 기다리다 가도 주가 하락이 지속되면 급격한 두려움에 보유한 주식을 전부 던져버린다. 거래량이 적을 때 시세가 하락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일반적인데 나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대중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주식을 팔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증권이 여전히 부하내동파 투자자들이 손에 있다는 것이다. 설령 이들이 당장 오늘 내다 팔지 않는다 해도 일주일 혹은 한 달 안에 모든 주식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와 반대로 거래량이 많은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오른다면 이 또한 좋지 못한 징후다.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증권거래소는 약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나는 거래량이 많으면서 시세가 상승하는 시기가 매수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라는 의견에 반기를 든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주식을 사면 좋다고 한다. 물론 그들이 사는 당일에는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그 대다수의 대중이 부하내동파 투자자들이라도 정말 좋은 매수 시점일까? 그 다음 주에도 그들이 계속 주식을 사게 될 것인가? 깜짝 놀란 부하내동파 투자자가 그 다음 달에 황급히 이 주식들을 다시 시장에 내놓을 위험은 없을까? 만약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시장이 상승하면 이는 매우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아무리 중개인이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한다고 주장해도 그렇다. 물론 중개인이야 큰 중개 수수료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거래량이 적은 시장에는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주식의 대부분이 여전히 소심파의 수중에 있고 아직 부하내동파의 손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시세가 계속 오를 것이기에 부하내동파 투자자는 다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소심파 투자자들은 주식을 부하내동파에게 넘길 준비를 한다. 요컨대 거래량이 적은 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현 주식 트렌드의 흐름이 지속될 것을 의미한다. 거래량이 늘어나는데도 상승하거나 하락한다면 트렌드가 반전될 절환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가장 중요한 암시는 바로 일반적인 의견이다. 언론 보도의 분위기가 몹시 낙관적이면 얼마 전까지 주식에 대해 전혀 모르던 사람들까지 주식시장에 관심을 보인다. 그래서 마지막 비관론자까지 낙관론자로 태세를 전환하면 시장은 강세장 즉 재상 국면의 끝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모든 긍정적인 현상이 한 점으로 몰리며 시세는 현실과의 연관성을 상실하며 주가는 의미 없는 숫자로 전락한다. 그렇게 주가는 아무 생각 없이 누르는 전화번호처럼 되어버린다. 나는 유명세 덕분에 누구보다 시장 분위기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항공사 기장이 조용히 나를 조종석으로 불러 투자에 대한 조언을 구하거나 단골 카페의 웨이터가 다이물러 주나 아이비엠 주 중 무엇을 사야 하느냐고 물을 때면 나는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럴 때면 1980년대 초 비즈니스 위크가 그랬듯이 극히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마지막 낙관론자마저 비관적으로 바뀌면 시장은 약세장의 재산 국면 즉 하강 국면의 끝에 도달한 것이다. 긍정적인 소식마저 주목받지 못하고 비관론자들의 염세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이 국면에 접어들면 투자자들은 재빨리 매수세에 올라타야 한다. 하지만 이는 말이 쉽지 실제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그렇죠. 현재가 이 시장의 어느 국면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정말 이것은 상승장과 하락장을 몇 번 겪어본 사람만이 이 경험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명확한 주관의 문제. 특히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투자자들의 경우 동료나 친구들, 언론 매체, 전문가들이 매도하라고 할 때 이 여론과 반대로 매수를 감행하기란 정말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 이론을 잘 알고 따르려는 사람조차 마지막 순간에 가서 대중심리의 압박에 생각을 바꾸고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지금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르니까. 그렇죠. 최근에 주가 폭락할 때 다들 이 얘기를 하면서 주식을 매수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시장의 순환을 역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런 대중의 히스테리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훈련을 거듭해야 하고 냉정한 것을 넘어 냉소적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공을 위한 즉 필수 선행 조건이다. 이는 주식 시장에서 투자에 성공한 투자자들이 소수에 불과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용기도 있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무엇보다 현명해야 한다. 더불어 자신에게 난 알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부 어리석지라고 말할 수 있는 배짱도 필요하다. 만약 대중심리에서 벗어나 하강운동의 과장 국면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데 성공했다면 그 후에는 주가가 계속 떨어지더라도 그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강한 주간을 지녀야 한다. 이때 손실이 점점 늘어나면 머릿속이 복잡하다 못해 정신을 못 차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고비마저 극복했고 마침내 시장이 다시 상승운동을 시작하며 강세장이 진앙되어도 그 사이사이에는 항상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이 존재한다. 이러한 전개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다면 상황을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 진단 결과 그것이 지나가는 흐름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투자자는 상황에 굴복하지 말고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켜야 한다. 하지만 전쟁이나 주요 정치적, 경제적 결정, 금융정책, 정권교체 등 미처 가늠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수가 생기면 제 아무리 어제까지 사랑스럽고 값진 것이었더라도 신속하게 결정해서 당장 던져버려야 한다. 다시 말해 투자자는 언제라도 결정적인 순간이 닥치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신념이 확고하다면 끝까지 버텨야 한다. 단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고 갑자기 내가 잘못된 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최대한 빨리 뛰어내려야 한다는 소리다. 따라서 투자자는 단단한 동시에 유연해야 한다. 상승운동의 세 번째 국면에서도 다음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낙간론이 서서히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하는 초기에 투자자는 재빨리 시장을 벗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제3국면 초기에는 시세가 폭등하기 때문에 이 경우 안타깝게도 큰 수익을 볼 기회를 놓치게 된다. 게다가 돈이라는 요소가 긍정적이면 이 제3국면이 상당 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다. 부와 내동파들이 이미 투자에 나섰지만 통화량의 팽창으로 계속 거래가 형성된다. 이런 식이라면 투자자들이 자신의 논리를 억눌러도 괜찮다. 투자자는 똑똑해야 하는 동시에 때때로 어리석은 사람처럼 행동할 줄 알 정도로 지혜로워야 한다. 이럴 때는 비판적 이성을 잠시 내려놓고 주류에 휩쓸려본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정해진 한도가 있듯 그 과정에서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시기에 현금의 흐름이 갑자기 부정적으로 전환된다면 아무리 시장이 장밋빛으로 보여 시선을 떼기가 힘들어도 곧장 시장에서 나와야 한다. 시장의 낙관주의는 24시간 내에도 심각한 비관주의로 뒤바뀔 수 있으므로 절대 낙관적인 숫자와 애찍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투자자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서둘러 도망치는 사람처럼 시장의 뒷문으로 슬그머니 빠져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낙관론에 취해 다시 그곳에 발을 들여놓을 수도 있다. 앞서 나는 주식 투자자는 투자 이후 자신의 생각을 바꿀 요소가 생길 수 있으니 절대 증권거래소에 가지 말라고 말한 바 있다. 증권시장의 분위기에 취할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으니 아예 길을 우회해서 가라고 말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인터넷과 TV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서는 일반적인 여론에 무관심해지기가 더 힘들어졌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에 맞는 조언은 아마도 텔레비전을 팔고 인터넷 연결을 끊으시오가 될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정보의 홍수가 넘쳐오린다. 그러므로 숙련되고 주관이 뚜렷한 투자자만이 소신을 지킬 수가 있다. 증권시장이라는 정글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라면 결국 이러한 정보에 휘말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지난 몇 년간 수면제를 복용하자마자 우량주를 매수한 뒤 밖에서 휘몰아치는 폭풍과 악천후를 의식하지 못하도록 한 몇 년은 푹 잠들라는 조언을 했던 것이다. 이 조언을 따른 사람은 나중에 잠에서 깨어난 순간 깜짝 놀랄만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시장 사이클을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한 것 외에 이 책에서 중요한 게 너무나 많거든요.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단기 투자자, 장기 투자자, 순종 투자자, 장기적인 전략가에 대한 설명도 너무나 좋았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부분도 있고 주가를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이 놀리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여기에는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환율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주식 투자를 하려는 분은 꼭 이 책은 무조건 사서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너무나 많았고요. 많은 투자 대가들도 이 책은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도 투자하는 데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너무나 좋고 이번 시간 영상도 너무나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